횡성군이 소속 공중보건 의사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복무 상태를 불시에 점검합니다. 횡성군은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22일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대성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이 16명에 대해 불시에 복무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관을 무단으로 이탈하는지, 출퇴근 시달을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기관별로 보수지급 기준을 잘 지키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복무기관을 무단으로 이탈하는지, 출퇴근 시달을 수 있습니다.